우리 말야 왠지 난 오늘이 너와의 마지막일까봐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 지나가는 버스를 몇 번이나 보내고 마지막 인사로 널 떠나보냈어 우리 정말 끝인거니 버스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널 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무슨 일 있나요 사람들이 날 쳐다봐도 너 땜에 멈출 수가 없었어 벌써 난 너 없는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지나가던 버스를 멍하니 쳐다봤어 혹시라도 다시 내게 돌아와줄까봐 우리 정말 끝인거니 버스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널 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이 있나요 사람들이 날 쳐다봐도 너 땜에 멈출 수가 없나봐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와 헤어진 네 곳에서 서서 미며 아직도 너를 기다려 이렇게 끝난 거니 텅 빈 그 자리에 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여기에 서있을게 괜찮은 건가요 사람들이 날 걱정해도 두 마지막 정류장에서 서서 널 응원해 alan 넌 넌 감사합니다.